대단한 의사 아 근데 애초에 멤버분들이 같은 거 같던데 그러면 쉴 때 새롱 선배님이랑 놀고 그러세요 쇠 어... 같이 코란전하기도 하고 제 집에 오기도 하고 제가 채령의 집에 가기도 하고 음 근데 너무 좋다 어떨 때 가장 뭔가 힘이 되는 것 같아요? 최란 선배님 존재만으로 근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이제 같은 직업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원동력이 생겨서 나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내 선생님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언니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말하면서 부끄러워해